초대교회 때는 예배 자체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의 임지하심을 바라보았고 또 주님의 임지하심 아래서 그들은 모였다는 뜻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런 분명한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당연히 성도의 교제도 정말 아름다웠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한 겁니다. 성찬과 함께 식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식사는 교회에서 모여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고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음식을 넉넉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은 그냥 교회로 온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어 했고 어려운 이들은 교회 와서 배불리 먹고 또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기도 하는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초대교회 예배와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성찬의 분위기 은혜가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면 교인들 사이에 싸움과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 사이에 싸움과 분열이 생겨도 성찬이 제대로 들여졌다면 그 싸움과 분열이 성찬을 통해서 해결이 될 텐데 싸우고 성찬받고 성찬받고 또 싸우는 일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러니 성찬이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라면 형식적으로 성찬받을 수밖에 없죠. 성찬이 형식적으로 들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것도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가 저녁에 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종을 부리고 사는 그런 넉넉한 사람은 저녁 식사쯤에 맞추어서 교회에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 준비시키고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는 넉넉한 사람들끼리 먼저 먹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됐으니까 종살이 하는 가난한 사람, 교인들은 다 집안일을 해주고 예배 들이러 와야 되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저녁을 못 먹은 채로 예배 들이러 왔는데 이미 음식은 넉넉한 사람들끼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예배 들이러 와서 성찬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니 성찬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로운 시간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데 오히려 성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더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시험이 생기니 사도바울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을 한 겁니다. 22절에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사도바울은 이 성찬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찬이 도대체 무엇인지 2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바울에게 뭐라고 깨우쳐 주셨냐면 성찬 때 받는 떡은 주님의 살이고 성찬 때 받는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 성찬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정말 하나 되는 시간이라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한마디로 성찬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진짜 주님의 몸이요 피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성찬은 교회를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한몸이 되었어 내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어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실제가 되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겁니다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성찬 받을 때 그러니 반드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진짜 한몸이 된 삶을 살았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그런 삶을 살았나? 성찬 받을 때마다 그거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찬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성찬을 받는다면 오히려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데 내가 전혀 준비 없이 성찬을 받으면 오히려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29절 30절에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받기 시작하니까 서로 싸우고 성찬 받고 다른 가난한 사람 마음에 시험 주고 상처 주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그것도 성찬이라고 하니 병든 사람이 생기고 시험든 사람이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겼다 2008년입니다 지금도 가슴에 떨리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감리교 총회가 열리던 날 총회 때마다 먼저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거룩한 회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날 감독 회장 때문에 두 팔로 총대들이 나뉘어서 강단을 서로 점령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성찬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목사와 장로들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그 참 지도자들이 성찬 때 성찬을 그동안 다 형식으로 생각했다는 진짜 주님의 몸이라고 믿었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그리고 감리교회는 쪼개지고 세상 재판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감리교회는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분 개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이 성찬 때문에 오히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는 더 분열과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3절 34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넉넉한 형편에 사는 사람 그래도 집에 종을 부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기다리세요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식사하세요 그 사람들 제발 창피하게 고통스럽게 모멸감이 느껴지게 하지 마세요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 집에서 먹고 오세요 교회에 와서는 어려운 사람 먹이세요 어떻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가져가게 섬기세요 주님께 하듯이 섬기세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찬 때 식사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말 성찬 예식만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식사를 하면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끼리 식사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이상하게 혼자 식사하는 사람 왠지 낯선 분 왠지 얼굴이 어두운 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혼자 왜 저렇게 외롭게 또 저렇게 얼굴이 힘들까 그래서 섬기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밥 먹는 것 하나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지난 주간에 여름 말씀 기도회 제가 요나서 말씀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니누의 악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니까 그들이 기가 막히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니누의를 용서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요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있는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하고 금송화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다 진멸하려고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죠? 니노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만 그러셔야지 저 니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니노에는 무섭게 벌하셔야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무섭게 벌하셔야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에게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야 속이 시원하단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요나 같아요 은혜는 내게만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까다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죠 이기심, 욕심 가득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 교회도 그런 모습이란 그러니 예수 믿고 싶어도 그 모습 보고 무슨 전도가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받을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찬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은 주님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찬의 은혜예요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성찬만 제대로 받아도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에서 받은 은혜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전에도 성찬 받았죠 그렇지만 성찬이 감동적인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성찬식 때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예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를 했지 진짜 참회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루한 예식일 뿐이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찬 받을 때예요 그때 설교가 어떤 설교였느냐 우리 같은 이런 참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거죠 다 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한 몸으로 받아주셨다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벌써 눈물이 나더라고요 떡을 받으러 나가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습니까 나를 주님이 어떻게 품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 확증으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니 그 떡을 받아서 먹는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나 같은 자와 하나가 되시니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그러던 사람들 함께하기 싫은 사람 받아주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선 자를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어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게 첫 번째 성찬 때 저를 충격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나라 문제가 많은 민족 이제는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나 같은 자를 품으시는데 그리고 하나가 되셨는데 성찬만 제대로 받아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일에 성찬을 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금요일에 결국은 성찬을 보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좀 어겨서라도 성찬 준비는 따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그래도 지킬 거는 지키자 나중에 가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따질 건 따지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정부 방침에는 따르자 그냥 소모임을 하지 못하니 오늘도 1, 2, 3부 다 찬양대 서지 못했습니다 연습을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 이것도 유익하다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은혜롭게 살지 못한 사람 아이고 오늘 성찬이네 아이고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뭐 이러고 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을 받는 자는 없던 시험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냥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성찬을 받게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될지 그 다음 주에 하게 될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성찬을 받아도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성찬이 역사가 있지 않겠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혈로병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합당치 않게 받으니까 병자도 생기고 죽은 사람도 생기고 시험도 일어나고 그랬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제대로 받으면 준비된 자로 성찬을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성찬을 받으면 그러면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는 예행연습입니다 예수님을 뵈면 그 앞에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 흙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무슨 부자다 가난한 자다 그런 차별이 있겠습니까?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예행연습을 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여가여라 성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찬 받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한몸인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님 거하시고 성전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서면 구원 받은 자라는 확증이라니까요 성찬 받은 믿음이 진짜 분명한 사람 저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나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한몸이 된 사람입니다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찬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 번은 새 가족 되신 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부딪혔대요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주차장에서 교우들 사이에 이런 접촉사고가 생길 때 참 난감하죠 세상에서는 얼마나 정말 분쟁거리입니까 그거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분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큰일 났구나 그러고는 내려서 쩔쩔매는데 상대방 차가 꽤 괜찮은 차인데도 그분을 보고는 새가 죽이시군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아니요 아무렇지 않게 가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는지 그런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하고 알아봤더니 장노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건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대로 살자 의롭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살아봤잖아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을 조심하라 오늘도 정부에서 보내준 영상을 맨 처음 보여드렸는데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가깝게 마음은 가깝게 말이 좋지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도 마음 가깝게 그러자고 그게 마음이 가까워지냐 말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함께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게 되어야 교회인데 아니 비대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 동행 속회로 속회 리뉴얼입니다 이제는 그저 모이는 속회만 아니고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을 함께 하자고 그래서 모일 수가 없어도 항상 성도들이 매일 일기 나눔 방에서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서로 격려하자 이번 주간까지가 신청 마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배당 중심에 교회 중심으로는 신앙 생활을 유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 일기 잘 못 쓰는데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30일 과정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분 얼마든지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30일만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예요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모여서 기도를 못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시간 기도 훈련을 이미 시키셨고 예수 동행 기도 사이트도 만들어 주셔서 혼자서 기도해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어요 예 한 시간 기도 시즌 3입니다 50일 동안 이제 8월 31일까지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매일 기도 메시지가 한 10분 정도의 메시지가 매일 카톡으로 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이끌어 줘요 한 30분 정도는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30분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데 오히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죠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세요 주님과 한몸 된 성찬받은 자 다 성찬받은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성찬받은 자예요 성찬받은 자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항상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내 심령도 살고 가정도 이 어려운 때에 교회 공동체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misunderst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